조갑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재닷컴의 조새별입니다 2023년 10월 3일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 고 문용영씨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박민식 보은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일까지 있었는데 정말 코미디가 아닐 수 없죠 백선엽 장군이 스물 몇 살 때 친일파였다라고 한다면 흥남시 농업개장을 한 문용영도 친일파가 아니냐 이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의 취지는 둘 다 친일파로 단정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었죠 일자의 체아에서 하급 공무원 또는 하급 장교를 했다라는 이유로 무조건 친일파로 단정 짓는 것 이건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코미디가 아닐 수 없는데 문제는 이런 논란을 문재인 스스로 자처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부친 행적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빚어져 왔는데 그때마다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언제 입학했고 언제 졸업했으며 언제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는가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떤 직급으로 근무를 했는지 정확히 공개를 해야죠 그런데 전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명을 했습니다만 그 해명에서조차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부친 문용영의 사진조차 본 적이 없습니다 1978년 부산에서 사망했다라고 하는데 아니 사망하기까지 그 흔한 가족 사진조차 공개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문재인의 자서전 운명이라는 책에서도 부친의 사진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토록 부친에 관한 정보를 이렇게 베일에 꽁꽁 싸매고 있는 것인가 아니 그러니 문용영을 둘러싼 제3자들의 또는 언론의 언급이 나올 때마다 진위공방이 벌어지고 이런 고소고발하는 해프닝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점이죠 왜 문재인은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느냐 저는 이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이 문용영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아주 자세히 역사학자로서 분석한 글과 방송을 공개를 했습니다 최근 이승만 TV를 통해서 백선혁과 문용영 이런 제목의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원고도 조갑제닷컴에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보시면 아주 문용영의 행적과 관련해서 미신적인 부분들을 아주 하나하나 짚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키백과 사전이나 또는 서기로 근무한 시기가 해방 전이냐 해방 후냐 이걸 가지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자서전에서도 이게 아주 불명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이란 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는데 아버지는 일제 때 함흥농고를 나왔다 졸업 후 아버지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북한 치아에서 흥남시청 농업개장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졸업 후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고 북한 치아에서 흥남시청 농업개장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북한 치아가 되기 이전에 즉 해방 이전에는 공무원 시험을 합격해서 공무원으로서 복무를 안 했다라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이 나무위키 위키백과 같은 온라인 사전은 사실 편집자들에 의해서 수정,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100% 신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17년 5월 12일자 중앙일보 기사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사 제목이 가난한 가정사정으로 문재인 대통령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보니 저런 기사인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문용형은 함경남도 흥남 출신으로 일제강점기 당시 흥남시청에서 농업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남쪽으로 피난해 내려왔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니 문재인 주장대로라면 박민식 장관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소송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당선 직후에 이런 보도에 대해서 소송했다는 얘기는 없죠 그래서 문재인 측에서 제대로 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니 이런 위키백과 이런 언론의 보도들 이게 계속 내려오면서 아직도 불명확한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용훈 교수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과연 아들로서 문재인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과연 정확한가 이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핵심 이런 행적을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하셔가지고 내린 결론이 뭐냐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문용형이 1936년에 함흥 농구에 입학해서 40년에 졸업했다라는 이 여러 매체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자 그 근거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용형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라는 것도 불투명하다 정확하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잠시 후에 살펴보시죠 자 세 번째 문재인은 해방 후에 함흥시 농업개장으로 일했다 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확실하지 않다 정확하지 않은 주장이다 자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당시 전국 제일의 공업도시였던 함흥시 읍이었다가 시로 승격된 시점에 이 시청 안에는 농업개가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이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 결론의 이유가 뭔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936년에 함흥 농구에 입학해서 41년에 졸업했다 이거 사실이 아니다 자 확실한 근거가 뭐냐면 1936년 3월 18일 자 동아일보 기사가 있습니다 자 사진에 저렇게 이용훈 교수가 사진 제공까지 했는데 자 동아일보에 어떤 내용이 실렸냐면 함흥 농교 합격생 명단이 실렸는데 여기에 문용형 이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확실한 근거죠 자 당시에 그 중학교에 진학한다라는 것은 그 정년기 소년 인구의 1%에 불과한 아주 엘리트 코스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년 합격생이 배출될 때마다 동아일보에 이렇게 기사로 실리기까지 했을 정도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각종 중학교에 입학생 명부가 당시 신문에 보도가 됐었는데 1932년, 34년, 35년, 36년 함흥 농교 입학생 명부가 계속 신문에 보도되었다라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37년 이후부터의 보도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936년 이 동아일보 기사에서 함흥 농학교 지원생 354명 중에 53명이 합격했다 그 합격생 명단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서 문용형이란 이름 석자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936년에 함흥 농교에 입학해서 40년 또는 41년에 졸업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영훈 교수는 뭐 1937년 이후에 입학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측에 밝혀야 된다라는 거죠 그 입학한 정확한 연도, 학적부 등을 통해서 밝혀 달라라고 이용훈 교수는 문재인 측에 청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용형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이 내용도 정확하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일제치하에서 공무원 시험이라고 한다면 보통 연간 100여 명을 선발하는 보통 문관 시험을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문관 시험에 합격하면 보통은 판임관 이상의 직급에 임명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용형은 서기 내지는 개장이었다라고 지금 문재인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도 함흥읍의 서기 또는 개장이었다라는 건데 이런 직급은 문관 시험을 통해서 임명되는 직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라는 주장 자체가 정확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거죠 대체 어떤 문관, 보통 문관 시험이냐 아니면 다른 종류의 어떤 시험에 합격했다라는 것이냐 이게 정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용훈 교수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당시 읍면의 경우에 읍면장까지는 총독부 소속이었다라고 합니다 총독부에서 임명하는다라는 거죠 읍면장은 총독부 소속인데 읍면장 밑에 있는 석이든 개장이든 이런 모두 리원으로 불리우는 이 직원들은 총독부 소속이 아니라 읍면장의 재량으로 보통학교 졸업생들이라든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재량으로 임명하는 그런 직원들이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문용형이 합격했다라는 공무원 시험은 이런 읍면장이 재량으로 선발하는 이런 시험일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이런 발언, 이런 주장 자체도 그 자체가 부정확한 주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 문재인의 기억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 믿기가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함흥농교에 입학한다는 것은 최고 엘리트 코스인데 이런 엘리트 코스인 이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이 굳이 보통학교를 졸업한 사람들과 경쟁하면서까지 읍면지권 선발 시험에 응시한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과연 함흥농교를 졸업한 이후에 농업 개장을 했다라는 이력 자체가 정확하냐 여기에 의구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함흥종교를 졸업하면 보통은 훨씬 대우가 좋은 관청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금융조합이라든가 아니면 교원이라든가 더 높은 상급 학교로 진학한다든지 그러니까 진로가 다 이렇게 나갔는데 그것도 함흥읍의 서기 개장으로 일을 했다 이거는 굉장히 이상하다 이례적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재인 측이 주장하듯이 해방 후에 함흥시 농업 개장으로 일했다라는 주장도 불확실하다 이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함흥읍은 1930년대에 접어들면 전국 최대의 공업도시였다라고 합니다 인구도 서울, 평양에 이어서 3위 수준이었는데 그만큼 굉장히 공업도시로 발달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944년 들면은 이 함흥읍은 시로 승격이 됩니다 함흥부로 자 그런데 당시에 그보다 훨씬 작은 공업도시였던 성진읍에도 그 읍 사무소 안에 농업계 자체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러 부서가 있는데 농업계가 없었는데 그보다 훨씬 발달했던 더 큰 공업도시 최대 공업도시라 할 수 있는 함흥시에 이런 농업계가 있었을 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농업계장으로 그것도 함흥시에서 일을 했다 이 주장 자체가 굉장히 석연치 않다라고 이용훈 교수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최종 이용훈 교수가 내리는 결론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에 대한 기억 자체가 부정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역사학자로서의 관점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확한 기억을 가지고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뭔가 이런 저런 아주 불명확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진입 공방을 벌이는 것 명예 해소를 하는 것 이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없는 일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용훈 전 교수의 최종 정리 이렇습니다 문용영은 함흥 농구에 진학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두 번째 보통 학교만을 졸업한 뒤에 흥남읍의 고원으로 취직해서 서기나 계장으로 승진할 수는 있다 세 번째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이 문재인의 기억은 함흥읍의 재량으로 실시한 전형으로 보인다 네 번째 일제 하에서 함흥읍의 서기로 본무했음은 사실로 보인다 그런데 계장으로 승진한 연도가 해방 후인지 해방 전인지는 관련 증거가 없다 자 이렇게 결론 내리면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문재인 측에서 관련 기록을 정확히 공개해서 증명하지 않는 한 이 모든 진실은 영혼이 수수께끼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 찍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이 부친에 대한 정보를 꽁꽁 숨기는 바람에 모든 것이 지금 수수께끼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명예훼손이다 친일파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소송 전 어떤 진위공방을 버릴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부친의 사진이 있으면 사진을 공개하고 관련 행적을 어떤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걸 공개하는 게 먼저 순서가 아니겠느냐 네 이런 결론인 것 같습니다 참 이상하죠 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